일단은 리저트 갑시다 멀지 않은데? 왜 나는 가고 있는거지? 가서 잡으면 되죠 이거 스크스 소리인데 싸워봤자 도움이 안하던거지 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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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에요 보스 보스? 네 숨어요 어딨어요 팔XXX 저 너무 아파요 서로 위치 확인이 안돼요 지금 유저까지 있어가지고 저 아까 우리 송전탑 쪽 오 송전탑 송전탑 하나 깔게요 와 보스 정말 잘 싸요 진짜 하나 잡았어요 유저 저 유저 하나 잡았어요 쟤 바로 앞에 유저가 있는거 같아요 누가 제 쪽으로 술탄 던졌어요 하나 더 잡았어요 유저 나이스 아 이 오바나야 저 근데 팔다리가 나갔어요 아 이 오바나 죄송한데 저 못 도와드릴거 같은데요 예 저도 알아서 살아남아볼게요 일단 버거 때문에 소리 하나도 안들린다 이거 그래 백분닭받쳐 또 누가 이 XXX들아 이 XX들아 이 XX들아 사람 좀 살려주라 이 XX야 이 XX야 이 XX야 그만좀 쫓아와 도망도 못 가고 진짜 조용히 안쪽 대제시 유저 잡았고요, 제 쪽에 있는 거. 이제 보스만 잡으면 되거든요? 저 근데 최대 체력이 200이거든요? 그만해! 세니탄 그 ㅆ이야! 세니탄 잡았어요. 세니탄 부하도 있어요, 한 마리. 지원 가능? 지원 가능? 죽는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힐템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보스 구하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네모난, 조그만 집 쪽에 있나요? 수루탄 터지는 쪽이요. 저 힐템이 없어요. 저 힐템은 있는데... 저 여기여기여기여기 보스 이쪽에 빨리 와요! 이쪽으로! 보스가 쏴요! 힐템 좀 주세요! 수술 킵! 수술 킵! 저 그것좀 주세요! 빨리 빨리 자자자! 나도 양팔 다 나가서 빨리 수술하고 줘. 아 그래요? 빨리 수술하고 줘요, 괜찮아니까. 버렸구나! 버렸구나. 보스가 우리 알아채기 전에 빨리 수술하고, 피 채우고, 창을 채우고 아 여기 나 정신이 없어가지고 스톰워치에다가 총알 갖다대고 있어 저도 양팔이 나가가지고 저 이상, 굉장히 이상한 총을 주었거든요 지금 이상한거는 제 정신상태말고 아무것도 없어 유저를 둘이나 잡았다고요? 대박이네 다시 플랩 자리 오 대박 아니 AK를 뭐 이렇게 모딩을 해갔냐 수술 끝나면 저 좀 주세요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그 카킷 혹시 남는거에요? 어..네 그럼 주세요 하나를 또 해야돼요? 네 이게 버려지나 이 상태에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버렸어요 아 카킷이요? 네 땡큐 피 채울 때가 많아가지고 자 수술까지 하고 잡으러 갑시다 저쪽에 한마리 있거든요 아 저도 두곳이라서 와 진짜 살벌하네 이번 보스 진짜 너무 무섭다 도화중에 유저까지 있어가지고 오 그니까요 우리 둘이 총 유저만 넷 잡은거잖아요 아니요 저 하나 잡았을걸요? 아 그래요? 자 마지막 피치어입니다 저쪽에 있었거든요 저쪽에 자 좋아 자 좋아 위치 파악부터 아 네 나만 잡았어 나이스 못 잡았어 어디 갔어? 안에도 들어갔어 나이스인데 아이스 AP 336 지젤 갑옷 왜 그거지? 어 762 39네 지젤 0이다 저도 0이거든요 왠지 안 죽더라 왠지 안 죽더라구요 일단 세니트 한번 볼게요 다 먹어도 돼요 다 드세요 탬 뭐 뭐 특별한 거 있으면 특별한 거 뭐 떠는지만 알려주시면 돼 얘 탄투인거에요? BPS 쓸걸요? 뭐야 총 개쓰레기야 얘는 얘도 총은 자체는 쓰레기인데 그거 좋은 탄이에요? 얘가 쓰는 탄? 그때그때 달라요 아 BP네 그냥 BP네 네 그때그때 달라요 아 세니트 까빠도 안 입고 와 가라에 불 까빠는 줘야 될 거 아니야 까빠 다 갈렸네 얘도 BP네 어디 보자 이 놈이 또 어디다가 버리고 왔구나 가방을 왠지 얘가 유저 그 종중왕에 누워있는 애가 보스 아 얘가 유저 보스 부하 하나 더는 어디있나요? 지금 기억을 해내고 있어요 그럼 저는 제가 잡았던 유저나 구경하러 갈게요 한 마리는 먹고 한 마리는 안 먹었거든요 내가 보스 부하 한 마리를 어디서 잡았더라? 워낙 정신이 없어서 기억이 안 나네 15레벨짜리 유비하나 데리고 하고 있어요 제가 보스 부하를 아 여기서 잡았구나 아 얘도 지젤인데 다 깠네 아 환장하겠네 아이고 가방 뭐 메세요? 저 트라이집이요 아 그래요? 그럼 못했어요 트라이집 뺏은 거예요 아 오케이 CMS 드릴게요 CMS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아까 그 보스 부하 중 하나한테 나왔어요 써도 될 것 같아요 헌터 총알 뭐 갖고 오지? 아 헌터 총알 울트라 노즈로 이걸 갖고 오지 저도 아까 그 저 이거 가방 좀 겹쳐 가실래요? 이거 베타 가방 저는 두 개 못 겹치거든요 어 오케이 오케이 어디 계세요 근데?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지?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지?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지? What the hell is the matter with you? 말소리 들려요? 아니요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가 아니고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가 아니고 유저 시체는 다 드셨잖아요 까빠가 뭐 없죠? 살아서 나갈 수 있을란가 모르겄다 발소리 들리네요 내가 쓰던 갑발을 입어야 되나? 아 여기 계시네 확인 3 갑이라도 입어야 되나? 당연히 입어야죠 0이면 4. 몇이거든요 그럼 입지 마요 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4. 몇 발소리 저는 지젤 연계 가방 그대로 겹치시면 돼요 뭐야 이거 소 발소리 좀 맞췄어요 17쪽 잡으셨어 나이스 나이스 잡았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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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챙길 게 없어서 50티로 이하로 해야 되죠 50.00도 안 되죠 본인 힌레벨에 따라 달라요 아 그래요? 저 힌레벨이에요 궁금한 일 한번 테스트 해보시죠 궁금한 일 결국 탄을 다 빼서 49.8로 만들어졌어요 숨 верс 흠 장거리는 전혀 안 resto 어 노노노노노노 제가 잡을게 잡아, 잡아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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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어차피 제가 잡긴 해야해요 AKM 계열로 스퀘브를 몇마리를 잡긴 해야하는데 생각을 못했네 무배율이라서 아까 그 ㅆ이가 있을텐데 오우 오우 못잡았어 오우 네 혹시 비피탄 탄창 있나요? 없어요 다 빼서 하나 있어요 도 좀 주실래요 어디 계신구나 여기 계신구나 네 감사합니다 다 써가지고 산은 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저 건물 안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총에 맞지 않게 계속 부진을 쳐줘야 돼 30초 걸리네 네 30초 동안 총을 맞으면 뭐 탈출이 되는 기준이 뭘까요? 얘는 뭐 표현은 안 해놓은 것 같아 진짜 없나? 10000 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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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요 와 만 경험치 만이다 많이 아니 다 다 다 다 한글자막 by 한효정